안녕하세요. 식물생각의 이명준입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식물생각 밴드 회원님분들 중에서 노지에서 묵은등이 다육식물을 키우시다가 겨울이 다가오면서 관리하시기 어렵다고 무료 나눔을 해주신다고 해서 오늘 그 묵은등이 다육식물을 가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댁에 도착을 하였는데요. 사진에서 본 것처럼 노지에서 다육식물이 잘 자라지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후에 박스에 담아서 다육식물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박스에 담아서 가져온 묵은등의 다육식물을 하나씩 꺼내어 테이프도 올려놓고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지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예쁘게 색이 들은 묵은등이 다육식물인데요. 목대 수영이 멋있는 다육식물 도 있고 색이 예쁜 다육식물 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묵은등이 다육식물을 하나씩 보여드리고 내일 다육식물을 놓았던 안방 베란다 하단에 이 다육식물을 옮겨주어서 묵은등이 다육식물 베란다 하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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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